시작! Anything else? 응, 좋았어. Anything else. Anything else. Anything else. Anything else. Anything else. 그럼? 어, 다르네. 디, 디파이, 디파이, 어, 포, 디파이 프렌더. 디 Gröndma 디퍼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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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밑줄 끄는 부분 소리를 해봐. 디 FROM 런트 디퍼 런트 런트 이에 Road 이에어 I.E.O D.Fro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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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om D.Front D.Front We'll We'll have to We'll have to We'll have to We'll have to Shou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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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월드 오우 엘이 소리 안 나고 슈월드 슈월드가 아니고 슈월드 슈월드 앤리 모르들이 어 피 피 피 피 디 토 토 A 랩에 B 랩에 써먹으라니까 플러시 더 토일렛 플러시 더 토일렛 플러시 더 토일렛 플러시 더 플러시 드 더 더 케이시이꺼 혀 갈짝 물고 더 드 토 에어 랩 토일렛 토일렛 플러시 플러시 더 토일렛 플러시 더 토일렛 뭐 이상하게 소리내지 마요 글자를 글자하고 소리하고 연결시키는게 지금 제일 중요해고요 네 쏘다 쏘다 코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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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I excit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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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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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이상하게 넌 소리를 이상하게 낼라 그래 그냥 쓰인데로 배운데로 소리를 내 feed feed 이가 이 된다는 걸 배웠고 뭐 영어가 대단히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다 규칙을 다 가르치는 건 규칙대로 그냥 소리를 내 룰 룰 룰 룰 인데 그냥 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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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만 할 것이다 가야만 할 것이다 비요? 비 동사 누가 있다면 가르쳤잖아 이다와 있다 이여야만 할 것이다 있어요 만약 그것이 어 인 더 사 인 더 인 더 서브웨이 근데 서브웨이는 그거 인 더 서브웨이 뭐 샌드위치 가게라고? 여기 지하철이야 원래 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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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 서브웨이 서브웨이 어 케어 케어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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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케어풀 할 줄 알잖아 케어풀 케어풀 에 아 어제네 에 케어 풀 유우 어제네 우 케어풀 케어풀 헹 케어ür 케어 rib 케어풀 케어 tea 케어풀 케어洪 케어 떡ess 케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 응 싱가포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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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가 싱가 폴 싱가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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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mbers 싱가폴 어 굿 폴 유 굿 굿 굿 굿 굿 Rob 그래, anything. 잘하네. 굿? 이따가 굿시야. 잊었네, 잊었어. 어, drink. Drink. Be going to. Be going to. Be going to. Be going to는 두 가지 뜻이란 말이지? 가는 중, 가야, 아니, 뭐뭐를 할 것이다. Be going to school 하면 뭐야? 학교를 가는 중이다. Be going to eat 하면? 먹을 것이다. 알겠어? 이 뒤에 하다시가 오르냐? 어떤 것? 어떤 시입니까 이게? 이름 시가 오르냐? 어떤 것이 이름 시이고요. 어떤 것에게 가는 중이다가 되고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 뭐 할 기획이다가 되고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. 무슨 시가 오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Beca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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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AU가 무슨 소리 한다고? A 레벨, B 레벨에서 가르셨어. AU는 그래서 여기가 코야, 코. Beca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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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오케이, 쓰기 시험도 잘 지쳐보세요. 안녕. 안녕.